우리 무궁화랑 헤어졌다고 하던데 공화는 자기가 좋은 사람보단 우리한테 좋은 아빠가 돼줄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전 그런 면에서 낙제거든요 그럼 진짜 괜찮은데 아무래도 그쪽에서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진 회장이 환경강 자꾸 만나는 거 보면 뭐가 있는 것만은 확실한데 들어가 이 손님들은 어쩌고 여기 손님만 중요해? 집에 더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사실 그 돈 사천 아저씨가 얘기를 준 거야 뭐라고요? 아버지가 뭘 해줘요? 사천? 사천?